거울이 더러웠어? 거울 좀 닦아야겠구나? 이게 뭐야, 위 안에 세트야? 웃긴다. 찍지마! 왜? 왜 찍지마? 창피해! 뭐래? 잔네를 없애기 위해 넣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 이거? 커피가루 캡슐이잖아, 그냥. 없어, 지금 커피가. 야, 비싸지 않냐? 그걸로. 아니, 이거 싼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짝퉁이야? 어, 짝퉁이야. 형 봐! 왜? 뚜껑을 받은 대로 했어? 잘 될진 몰라. 저번에 잘 했다며. 어쩌다 성공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똑같이 하면 되지. 존맛이라며? 그러나 기대하고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잘 돼야 할 텐데. 큰일 났네. 180도. 90도. 내 상 왔다. 어구. 총무님이 오셨다. 보여줘. 이거 뭐야? 칠레. 야, 네가 너무 깊게 막았어. 이걸 여기 걸쳐야 되는데. 그래? 어, 허리야. 어, 허리. 주류 종류가 너무 많다. 맥주, 소주, 와인 난립 없어. 나 아까 이세희랑 장 보러 갔는데. 손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 난 소주 이게 아니라. 난 소주. 난 소주. 이모가 이렇게 해 가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서 가져가줘 봐. 이거랑 마늘 빻은 거 얼려. 야, 이영주 구려. 이영주 구려. 야, 저 노란빛는 애굴여. 응. 그리고 너무. 이런 장면도 좀 더 줘야 돼. 부엌이. 인간적이지. 야, 부엌이 키랑 안 맞아. 야, 거인이 어린이. 저거 기호 뭐. 소인 도시에. 어린이 부엌 놀이 체험 이런 거. 야, 너도 그래 작지 않아. 프라이팬이 작죠? 용주아, 저거 한 번에 넣는 게 아니야? 너무 끈뜩해. 안 되지. 이렇게 돌다가 또 밑으로. 계란말이가 먹어. 계란말이 안 해봤어. 큰일 났다. 어떻게 못 갈래? 진짜 안 갈래. 뒤집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하네. 이런 걸 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더 앞에다 붙던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부으면 돼. 아, 그러면 뚠뚠이가 되잖아. 무트, 어떻게 계란말이도? 계란말이. 엄청 잘할 거 같은데? 다 해준구만, 상전이구만. 너도 상전이었어. 근데 조금 살림이 늘었어. 그치,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화장실 청소도 그냥 자연히 깨끗해지는 거야. 물로도 뿌리면. 아빠가 성재삼촌이 해준 거였어. 저도 다 했어요. 찍어주세요. 너무 맛있게 됐다. 야, 이 형주 잘해. 잘하지? 잘하지마. 천천히 하는데 아주 잘해. 천천히 하는 거야, 원래. 뒤집이로 안 하고 저 젓가락으로만 하는 게 잘하는 거 같아. 왜냐면 설거지 거를 늘기 싫거든. 아, 혼자 산 사람은 그걸 싫어하더라? 이 형주 옆에 씨가 너 진짜 난똥이야. 아, 진짜? 키 차이가 상당해. 이 세이 키 160이잖아. 낭 150모야? 옳지. 칼이 잘 되네. 닭발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랑 같이 먹자. 그거 놓지 않을까? 뭔가 이거 예쁘게 이렇게 촤샤샤샤 이렇게 뿌리고 싶은데. 어, 된다. 된다, 된다. 괜찮아. 그 다음에 케첩. 어머, 꼬마! 됐어, 됐어. 됐어. 오, 잘하네. 네. 한심포차 같다. 진짜? 1월 내내 안 만났어? 난 니네 매주 만나는 줄 알았어. 알았고. 레버버리버러. 기가 막히래. 야, 맛있어. 진짜? 야, 이건 단어? 김? 단어라고 이렇게 해줄 거겠지? 어, 단어. 야, 칼라만 씨 좀만. 아니면 이게 있으면 레몬이 없어졌네, 세게야. 보여줘, 다시 보여줘. 칼라만 씨. 잠깐만. 저 뒤에 빤스에 초점이 왔어. 어떻게 먹어봐, 내가. 하나 flea,itsie, seu, she says her to Fun Food? 안 그러면 청 mengenocent. 찐,찐, minor effects.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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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찐. 그러고 술 마시면 막 MINUS. 찐 싹..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먹네 이제 새송안주로 갈아야겠다 뭐라고?! 아이가 너 먹을 수 있어?! 아이가 먹을 수 있어 어머 나 엄청 알았다 이영주 와봐 난 깔고 안 했어 얘는 뼈대기여서 그래 뼈대기여서 짜증나 지니야! 지니야 심그러워! 도착! 지니야! 이 아프죠! 아이들 형 맞먹는다 비벼 가려고 식사 이거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니? 고무장도 끼고 따야 돼. 역시. 아침 쌍이 어제 저녁 쌍거든. 나 더 거대해. 야, 진수성찬이야. 우리 아침이 아니야, 지금. 점심이지. 첫 끼, 첫 끼. 맞았다. 첫 끼, 첫 끼, 첫 끼. 아, 두 개요. 이제. 네. 하름부터 불편해. 불만이 많구나. 원래 원조집이. 이거야? 아, 옆집도 있어? 아, 저기 또 있구나. 장사가 잘 돼서 점점 느린 거야. 아, 그려? 여기가 원조집이다. 여기? 여기에는. 여기가 제일 적이다. 아니라.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롭다. 어, 맞아. 예쁘다. 야, 너무 애기야. 아, 너무 멋지, 그건. 이름이 뭐야? 구포 글쓰. 구포 글쓰. 구포 글쓰. 뭐 첫 번째 맑은 짱, 그 다음 중, 그 다음 나중에 탁지 이런 식으로 다 글러데이션. 논문 쓰는 중. 짱은 맑게. 알았어. 맑지? 정말 맑다. 점점 탁해지는 거야.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알아. 공부 너무 추격이야. 짠. 김이 모락모락다. 광장 어딨나요? 그 버섯이지. 아, 그렇게 얇게. 아, 이 형수가 소주도 마실 점이 얼마나 좋을까. 나 소주는 정말 못 먹겠어. 맛있겠나요? 되게 햄을, 햄을 사줘. 그러네. 사잔보다 난 후추가 더 옅더라. 어? 어? 진짜? 네. 여기 되게 2차로 오기 괜찮다. 하치. 싸게 맥혀. 그리고 배, 배부르고 뭔가 더 먹기 좀 그렇고. 황태가 맛있어? 촉촉 오징어로. 촉촉 오징어로 할게. 알았어. 알았다구. 하나씩 잘라줘야 돼. 헤헤. 아, 엄청 맛있어. 여기가 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한국 스러운 분위기가 참... 어렵다. 조금 좋은 거 같아. 잘 눌러놨어. 여기서 라면도 안 먹냐? 라면 엄청 먹지! 인스턴트 음식 엄청 먹지! 라면 엄청 먹지! 라면 엄청 먹지! 라면 엄청 먹지! 응. 라면 쓰지 말아.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진짜 예쁘다 대박 응 여기 뭐지 여기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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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를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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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머리 잘라줬어요 김쌤이 메이크업 해주고 김혜림이 맨날 레드립을 줘서 나는 레드립 살 필요가 없네 고마워 저번지 일로 오나? 전화해봐 크리스마스 같구나 너네랑 한번 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 고마워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 분위기 좋은데? 그치? 그리고 뭐할래? 큰 접시 안주 하나랑 작은거 하나 작은거 하나 이렇게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눈이 안들어와 침침하지? 난 약간 눈이 침침해가지고 해시태그로 터져드렸고 사람들이 메뉴 올린거 사진 먹다가 찍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삼겹살 조림입니다 여기 음악이 너무 좋은데? 여기 음악이 너무 좋은데? 그냥 가려 그냥 가려 그냥 가려 데일리야 데일리 발색이 아주 장난이 안해 이거는 너희가 좋은데 내가 좋은데 주려고 했던거 있잖아 네가 그때 말했던가? 엄청 귀엽다 귀엽지? 색이 예뻐? 색이 MLBB MLBB 붕붕이가 뜨뜻하자 인지야 나 진짜 계속 거기 우리 유엔에프 갈 생각에 혼내는거 알아? 아까 애가 나한테 고백하듯이 그랬어 나 사실 고백할 거 있어 콜라 야 너무 배경이 옷이 산돌같이 극현실 하이퍼리얼리즘 미용실 원장님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상하늘 정은지 우지 말고 음 수안 안맞으면 안더 우지말루를 맛잇긴다 나랑 이렇게 가방 이동 이동 오늘이 첫날이라서 세컨랭귀지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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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나올 것 같아 삼총동 수제비 찾아갑니다 3D 프린팅 어 무서워 길이 야 길 너무 무섭다 뒤돌아봐 줄래? 너무 쓰레기야 아니 여기 쓰레기 수제비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뭐야? 열무기 나한테는 좋아 이렇게 덜어먹는 거구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고 싶었어 수제비 먹고 싶었어 수제비 진짜? 응 나 이런 거 좋아해 칼국수 수제비 면유 같이 사러 가고 싶어서 그녀는 아는 것도 나보다도 모르겠는데 재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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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반지를 끼는 날이 올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